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케이스 주제는요. 노베이스 탈출 프로젝트예요. 제가 이전 케이스 먼저 올려놓은 게 있죠. 노베이스 2등급 만들기라는 케이스를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곧바로 도움이 될 거고요. 안 보신 학생들은 그거 한번 보면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노베이스인 학생들이요. 선생님,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왜 안 하죠? 딱 하나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영어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친구랑 경쟁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원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전 케이스도 말했는데 실제 사례 현장에서요. 3월달 학평 6등급이었던 학생이 2등급 나왔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느냐. 영어니까 가능합니다. 절평이거든요. 공부량만 채우면 돼요. 영어, 이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 중에 문장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어려운 건 딱 하나입니다. 뭐가 어렵냐. 일단 단어 수거는 외운다는 전제 하에 이게 문제예요. 품사부터 몰라요. 문법 개념을 모르니까 학교 수업을 들어도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야. 아니면 부정부사 도치구문이야. 이런 말 딱 들을 때 이게 한국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 우리말 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품사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고차원적인 문법 문제 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문법상의 명칭 같은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선생님들 꼭 문법적 명칭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 용어를 거의 안 쓰는데 99.9%의 선생님들이 쓰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수업을 듣던지 간에 기본적인 문법사항은 알아야 돼요. 동명사는 뭐고 이건 언제 쓰는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하는구나. 이런 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단어는 꾸준하게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어가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말 구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없거든요. 어려운 말로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이 길게 나오면 가로 열고 문제가 학생들이 가로 닫는 걸 몰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만 알아도 제가 약속드립니다. 노베이스가 아니에요. 나머진 단어 수고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부터가 문제인데 문장 읽을 때는요. 바르게 끊어 읽고 묶어 있는 연습만 하면요. 해석력이 그냥 바뀝니다. 아 이게 순서대로 해석하는 건 맞는데 뒤에서 꾸며가는 구조가 있는 거구나. 그럼 단어만 외우면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례 기억나세요? 6에서 2나온 학생 끊어주고 묶어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단어는 꾸준하게 외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 제 주제가요.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자 이런 내용인데요. 끊어 읽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되게 쉬워요. 무조건입니다. 동사 앞에 끊어 읽으면 돼요. 동사 앞에 그럼 볼게요. 우리 엄마와 그녀의 엄마는 모모이다. 매우 가깝다. 지금 이 문장은 짧으니까 눈에 보이겠지만 문장이 길어질 때 동사 앞에 끊어보는 순간 아 동사 앞에가 주어구나. 모모는 모모다. 어쩌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접속사라고 해서 뭐 비코우스 왜냐하면 이프 모모라면 웬 모모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나는 동사 앞에 끊고요. 놀랬다. 때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해요. 나는 놀랬다. 그녀가 왔을 때 온타임이 정각 제때입니다. 제때 왔을 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동사 100건들 보면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사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노베이스 학생들 기본 문법만 알면 돼요.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동사는 뭐구나. 뭐뭐 다루어있을까 하는 거 접속사는 뭐구나. 뭐 비코우즈나 뭐 이프나 뭐뭐라면 웬 뭐뭐 할 때 와일 동안 이런 게 접속사구나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묶어 읽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만 제대로 돼도요. 정말 노베이스 아니에요. 감으로 아는 단어 짜집게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전개되는 문장으로 변해요. 무조건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습니다.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 문법은 알아야 됩니다. 풍사만은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했던 게 영어 해석의 기본이 풍사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 선물은 동사 앞에 끊고요. 있다. 전치사의 가로 열면 명사에 닫고 그 선물은 자동차 안에 이게 전사입니다. 자동차 안에 있다. 두 번째 나는 머물러 있을 거야. 전치사 열면 명사에 닫고 주링도 전치사에 닫고 동안 전치사 나오면 명사의 다듬음 끝나요. 나는 그 호텔에 머물 거다. 내 휴가 동안에 묶어 읽기 해야지 글이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욕의 고난도인데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명사 다음에 투 동사 운영 나아. 명사 뒤에 투 동사 운영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게 기본 구조예요. 풍사만은 알면 돼요. 풍사만 give me a book 나한테 책을 줘. 명사예요. 명사 다음에 투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갑니다. 읽을 책을 내게 줘라. 명사 다음에 투는 후치수식 두 번째 명사 다음에 ing나 과거 본사예요. ing나 pp가 나오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갑니다. 뒤에서 앞으로 볼게요. 그 남자 명사 다음에 ing나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갑니다. 물론 짧게 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도 전사 명사니까 그 남자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그 남자는 동사 앞에 끊고요. 우리 선생님이시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간다는 거. 명사 다음에 pp가 나와도 후치수식이에요. 뒤에서 꾸며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자 스피크 스포크 스포큰이죠. 자 가로 열고요. 그럼 선생님 가로 어디서 닫아요? 에이 동사 앞에 끊을 거 아니야. 여기서 닫는 거고요. 꾸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자 스피크는 말하다 스포크는 언급되다 에요.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던 그 선생님께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안 어려워요. 가로 열고 닫기만 돼도요. 진짜 노베이스를 벗어나거든요. 네 번째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은 있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문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별 쳐놓을게요.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와요. 명사 다음에 뭐 후나 훈이나 위치나 왜열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사 다음에 wh 계통에 어떤 말이 나오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를 닫는데 이건 닫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는 겁니다.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요. 다시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온다. 가로 열고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 닫은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간다. 그러면 그 소년 명사 다음에 wh잖아. 가로 열게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 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게임을 좋아하는 해석은 안 합니다. 뒤에서 얘는 해석 안 해요. 꾸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게임을 좋아하는 그 소년이 우리 형이야. 안 어려워요. 후치수치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 제가 그럼요. 실전에 나왔던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 이거 노란색 뭐예요? 뼈대를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수식어 구예요. 봅시다. 자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똑똑하신 한 여성이 동사 앞에 끊고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 문장에서 갈 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svo를 그냥 앞에서부터 있는 건데요. 아 그 연세들이시고 똑똑한 분이 많은 걸 가르쳤셨구나. 전인사 가로 열고 명사에 닫고 그녀의 수업에서 전체의 가로 열고 명사에 가로 닫고 친절한 말과 함께 접속사 앞에 끊어 읽고 그녀가 선생님이었을 때 친절한 말과 함께 학급에서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가로 열고 닫으면 구조가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소녀 명사 다음에 W 제어 가로 엽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닫기만 하면 되죠. 얘는 수시고구예요. 훈에서 안 합니다. 어느 소녀 내 사과를 받아들인 받아들였던 그 소녀가 죽었다. 아이고 슬프다. 전사로 열고 명사에 가로 닫고 스무 살이 되기 전에 근데 이건 다 수시고구고요. 뼈대는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녀 내 사과를 받아줬던 언제? 스무 살 되기 전에 뼈대가 보여요. 자 노베탈출 그래서 제가 3단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품사만 알면요. 영어는 50%의 시작이에요. 품사 모른 학생들은 반드시 품사는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요. 참고로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1강은 다 무료 강좌예요. 검색해 보시면 1강 품사인 선생님들 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품사만은 꼭 공부하세요. 품사를 알면 영어의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기본적인 고차원적인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문법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부정사는 뭐지? 이걸 뭐를 부정사라고 부르지? 이거 언제 쓰는 거지? 동명사는 뭐지? 분사는 뭐지? 이런 개념들 있죠. 기본적인 문법 사항만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이거는 무료 강좌로 누구나 가능한데 누군가한테는 뭔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노베이스 학생들이요. 지금 선생님 저 고3인데 수능 봐야 되는데 지금 고1 거 고2 거 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돼요. 고1 기출 문제도 해석하지 못하는 학생이 고3 수능 절대 이해 못합니다. 고2 문장을 해석 못하면서 고3 문제 못 풉니다. 영어 공부는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케이스 기억나세요? 6에서 6에서 2 나왔다 학생 제가 일부러 고1 거부터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노베이스 학생들이요. 한 번에 뭐 5줄짜리 고차원적인 문장을 공부하잖아요. 무슨 일주일이야. 이틀만에 영어 때려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서서히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끊어주고 묶어주고 되고 어 그 다음에 나는 문법을 조금은 안 해. 기본 개념은 안 해. 그럼요. 고1 거는 단어 알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충분히 좀 되는 것 같다. 이제 단어만 알면 고1 거는 해석이 되네. 그럼 고2 거 하는 겁니다. 고1 고2 기출문제로 끊고 묶고 끊어주고 묶어주는 연습을 하면요. 해석 능력 금방 늘어요. 내가 고2 것도 이제 선생님 단어를 몇 개 몰라서 해석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구조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고3 걸로 올라가는 겁니다. 노베이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거 아니라는 게 노베이스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압니다.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 될지 모르겠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망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데 내 친구가 이거 공부하고 있다고 따라하면 망합니다. 영어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단어도 모르겠는데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밑에서부터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옵니다. 앞에 찍었던 우리 캐스트 있죠 노베 2등급 만들기 캐스트 그 캐스트 안 보신 분들은 그것까지 보시면 분명히 공부의 방향이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그래도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Q&A 오세요. Q&A에 와서 자기 상황 이런 거 쓰면 우리 연구실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설명해 드리고 상담해 드릴 겁니다.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라고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